네, 숲 이어 테라피스 센터입니다. 네, 예약하시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몇 시점 예약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라 뵐게요. 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구독자님이요? 음... 네, 확인되시네요. 어, 저희 센터는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저희는 테라피 진행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상담을 먼저 해드리고 있어요. 음, 고객님은 지금 이쪽에 1번 상담실 앞에서 잠시 대기해주셨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들어가실게요. 어, 네. 어서 오세요. 구독자님이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늘 문데이 이어 테라피 받으시려고 오셨죠? 음... 혹시 이어 테라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원하는 테라피 종류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으신지 아, 그런 거는 따로 없으시고 자세히는 모르시는 거다. 아, 네. 좋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차 먼저 한 번 마셔보세요. 음... 이게 레몬 버게나 차인데요. 은은한 향이 상쾌한 기분을 들게 할 거예요. 음... 음... 괜찮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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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잠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고객님 귀 상태를 한 번 보면서 어떤 테라피가 잘 맞으실지 오늘 맞춤 처방 해드릴 거예요. 먼저 고객님 귀를 한 번 볼게요. 음... 이쪽부터 한 번 볼게요. 음... 자... 이제 보자 이쪽에... 음... 반대쪽도 한 번 볼게요. 반대쪽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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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귀도 비슷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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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어... 고객님 평소에 피로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쵸?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가 잠도 잘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많이 뒤척이시죠? 주무실 때 아무래도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받으시는 스트레스 강도가 조금 높으시다 보니까 면역력도 조금 약한 게 보여요. 음... 또 긴장으로 인한 울면증 음... 증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객님 건강에 문제가 돼서 이제 고객님 생활하실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으신가요? 음... 네. 이렇게 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거든요. 음...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어테라피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치유법으로 귀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테라피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음... 음... 귀에 있는 혈점 이런 혈점들을 저희가 자극을 해서요. 신체에 문제가 있는 부위들을 관리해드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힐링 차원에서 가볍게 트라피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상처나 염증 화상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음... 그런 거는 없으시고 네 그리고 특별히 뭐 피부 알레르기나 전염성 질환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음... 네 좋아요 그럼 잠시만요 고객님 고객님 네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 상태에 적합한 맞춤 테라피를 방금 처방을 해서 담당 테라피스트님께 전달해드렸거든요 음... 소요시간을 약 1시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음...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객님은 지금 어... 3번 테라피실로 이동하시면 담당 테라피스트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치료 잘 받고 가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구독자님 맞으신가요? 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음... 아 저는 오늘 구독자님의 테라피를 담당한 이어 테라피스트 맘은이에요 네 오늘 고객님을 관리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어... 제가 음... 이어 테라피는 처음 받아보시는 거네요? 네 혹시 이전에 이어 클리닝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음... 불면증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어 테라피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니까 특별히 원장님께서 처방해주신 테라피 코스로는 이어 캔들하고 음... 이어 캔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구나 그리고 이제 좀 부드러운 이어 클리닝 그 다음에 지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인석 부착까지 해드릴 거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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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저 손소독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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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어 클리닝에 사용하는 도구는 대부분 일회용으로 사용 후에는 바로 폐기하고 있고요 음... 음... 금속류의 경우에만 센터 내 소독실에서 완벽하게 소독한 도구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개봉 전인 모습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구 개봉하기 전 모습 확인해드렸고요 그럼 바로 도구 개봉하겠습니다 그럼 도구 개봉에 도구 개봉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먼저 고객님 귀 한 번 볼게요 이쪽 귀부터 귀 살짝만 이쪽은 반대쪽도 한 번 볼게요 고객 살짝만 돌려보실래요? 음 좋네요 귀 속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데요? 작은 귀지들이 조금 보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테라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살짝만 뒤로 눕힐게요 불편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조명 살짝 낮춰드릴게요 음 먼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허브향을 한 번 호흡하고 시작할 거예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허브 오일을 이 물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릴 거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다가 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다가 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다가 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다시 들이켰다가 내쉬다가 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다시 들이켰다가 내쉬다가 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다시 들이켰다가 내쉬다가 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숨을 들이켰다가 네, 다시 내쉬다가 다시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다가 이 허브 향이 고객님을 릴렉스하게 해줄 거예요 네, 향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귀 주변의 근육과 머리를 잠시 마사지 해드릴 거예요 자, 머리카락 살짝 이렇게 넘겨주고 마사지 시작할게요 야, 그리고 마사지 시작할게요 이렇게 자, 바다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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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드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귀 소독부터 해드릴게요. 이쪽 귀부터 반대쪽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반대쪽. 다시 반대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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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코튼볼로 소독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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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 기타로 얼굴 주변을 한번 쓸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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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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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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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귀에 살짝 대드릴게요. 다음엔 불 그칠게요. 이쪽도 뜨거우면 말씀하셔야 돼요 주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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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소리가 괜찮으셨죠? 타는 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서 릴렉스하게 도와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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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네. 소독약 거친 면봉으로 살짝 귀 닦아드릴게요. 이쪽부터 닦아드릴게요. 좀 차가울 거예요. 몽롱. 부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남의 잔염을 좀 털어드릴게요. 반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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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어서 부드러운 이어 클리닝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거위 깃털 귀이개에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부드럽게 이어 클리닝 해드릴게요. 자, 이쪽부터. 살짝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남의 잔염을 좀 털어드릴게요. 반대쪽 해드릴게요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 해범 반대쪽 해범 반대쪽 해비 반대쪽 다시 반대쪽 다시 반대쪽 다시 반대쪽 다시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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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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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어 클리닝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가 귀 혈점들을 지압해주는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지압봉으로 귀에 있는 혈점을 제압해드릴게요. 이렇게 혈점을 자극해서 혈액순환과 리프 순환을 돕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개선해서 고객님의 쌀 피로를 회복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혈당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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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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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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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제 무늬 덕 부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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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틈틈이 제가 이거 붙여 드릴 부위를 꾹꾹 눌러주시면은 피로도 풀리고, 자, 이제 무늬 덕 부숴 드릴게요. 이제 무늬 덕 부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붙여드렸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위를 꾹꾹 눌러서 자극 주시면 또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테라피 끝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올려드릴게요. 오늘 고객님 이어 테라피 처음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고객님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불면이나 스트레스가 다소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인석 붙여드린 부위 있죠? 나중에 이거 보인석 떼시더라도 그 부위 한 번씩 기억해두셨다가 손으로 자극해주시고 가끔씩 이렇게 귀 부위 마사지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지금 고객님은 이제 여행을 오신 거기 때문에 원 데이 테라피 받으셨지만 저희 센터는 이제 5일 코스, 일주일 코스 등 다양하게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긴 코스도 되게 힐링되고 좀 더 큰 좋은 효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관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